안녕하세요 울산다사랑 입니다 두달이 지나니까 면도사가 이렇게 많이 풍성해졌네요 휴가를 갔다오고 다들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하얗도 지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얘들은 이렇게 풍성해져 있네요 손길이 안가도 잘 자라고 있었네요 기분 좋습니다 애들이라도 이렇게 턴실 하니까 기분 좋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입장이 떨어져서 혼자서 턴실하게 자란 애들이 많네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입장이 떨어져서 혼자서 턴실하게 자라고 있었네요 아이고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면도사는 잘 자라네요 두달이 지나니까 이렇게 풍성해 우기지 몇달이 지나면 정말 꽉 차겠네요 기분 좋습니다 애들이라도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니까 기분 좋네요 멋지네요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른 하루 되십시오